여긴 아이슬란드의 할인마트고요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과 필요한 것들을 사러 왔습니다 아 설날 때 마트 온라인 길어 올리브오일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거 올리브 맛있지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식용으로 써도 되고요 해바라기씨 여기 있네 이거 올리브오일 버진 그런 거 아니야? 엑스트라 버진이랑 그런 거 다 있어가지고 엑스트라 버진만은 요리하기엔 이런 게 낫지 않나? 그냥 식용유가 아닌가 영환이 우리 핫도그 그거는? 밀키트 이거지 핫도그 소스 아 그게 유명한 거야? 이게 유명하다고 하던데? 근본 있어 보이지? 아 이렇게 있지 이건 오니언, 라이저, 라이저 빵이랑 소시지 하나 사면 되겠다 이거 하나 사면 되겠지? 소시지 몇 개 들어있죠? 약 3번 먹지 않겠나? 아침마다 더 많이 안 먹고 라면도 먹을 거고 뭐 국수도 먹을 거고 하니까 빵은 나가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영화에 빵 찾자 오케이 핫도그 빵 바게트 베이글 햄버거 빵 아니야? 어 그거다 오케이 이거는 두 개 사야겠다 소시지가 열 개니까 으악 이거 우리 거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원래 올리브유 저런 거 안 써 내가 창이한테 어제 올리브유 고를 때 내가 줘 저거 엑스트라 버진 같은데 내가 창이가 맞대 내가 창이 요리할 때는 그냥 태바닥이 싫은 게 않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괜찮대 올리브유는 빨리 아파서 안 돼 이런 거 못 해 이게 약 6개월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 서왔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들은 저의 보양 친구들이고요 이서보 갔나 어? 저거 찍어야지 저거 찍어야지 이야 1시간 반? 이야 너무 좋은데?